안녕하세요. 장난감경입니다. 저희 보물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 바로 스터어즈 장난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기 스터어즈 카이파이터도 있고 오, Y윙도 있고요. 스노우 스피디더 X윙도 있고, 밀레니언 팔콘도 있네요. 이거는 플라 모델이고요. 여기는 스터어즈 핫킬 전투 플레이 세트도 있고 초바카 마스크도 있고 일리톤 광선관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국군 세트도 있네요. 오, 파틸이 멋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우와 카일로렘 피규어 이런 게 있고 공주도 보이네요. 여기는 베이지 피규어도 있고 마이크로 머신 배틀도 있고 X윙 제국군 세트도 있습니다. 우와, 여기는 화제 제품이었죠? 이거 RC, BB8입니다. 오, 아주 귀엽고 멋있잖아요? 자, 여기는 자쿠 탈출입니다. 자쿠 탈출 여기는 파일로렌 손프루퍼 여기는 스노우 트루커 보바 펫 여기는 택퀸 타스마 바스베이드도 있고 정중앙 세트와 스타워즈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R2D2도 있습니다. 스타워즈, 밀레니엄 파이콘 세팅 우와, 엄청 좋습니다. 가급바람 자, 여기는 스타파이터도 있는데요. 아, 타이파이터 자,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롯데마트 수지, 아, 수원 죄송합니다. 수원 전산점입니다. 필요하신 분 이쪽으로 오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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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